1991년에 노태우 독재정권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두 달 동안 8명이나 분신 자살했습니다. 운동권의 대부로 통했던 시인 김지한은 하필이면 주요 언론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이라면서 이 사태를 개탄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김지한은 죽음의 찬미를 중단하라고 썼습니다. 분신 자살한 학생과 노동자는 순식간에 열사이 반열에 오릅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릅니다. 유서 대필 사건으로 유명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의 장례식은 민주국민장이었습니다. 자살이 이런식으로 찬미되었습니다. 운동권 지도부는 시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골몰합니다. 분신 자살한 열사를 위한 장례식만큼 사람을 끌어모으기 쉬운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자살 마케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분신 자살을 하면 순식간에 열사이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살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분신 자살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는지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멸사라는 칭호와 거창한 장례식이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2023년에도 대의를 위해 자살한 사람을 열사로 떠받들고 있으며 운동권 차원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저는 대의를 내세운 분신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살 사건은 조용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자살 마케팅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운동권이 시위 대여를 늘리기 위해 분신 자살을 이용했다면 방송국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유명인의 자살을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자살 보도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정적인 자살 보도가 또 다른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여론이 힘을 얻은 겁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살인 마케팅은 바뀐 것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방송국에서는 살인이나 다른 흉악범죄를 열심히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때로는 선정적으로 보도합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이런 살인 마케팅을 진화심략적으로 다루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시청률을 위해 살인, 강간, 심각한 폭행처럼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뉴스를 열심히 다루며 그 결과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느낀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신립역과 서연역 근처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방송국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면서 한국에서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왔으며 실제로 그런 짓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분신자살한 사람을 운동권에서 열사로 떠받드는 것은 긍정적 관심입니다. 반면 흉기난동을 부린 사람을 방송국에서 열심히 다루는 것은 부정적 관심입니다. 인간이 관심 자체를 무조건 즐기기 때문에 부정적 관심도 원한다는 썰이 있는데 진화심리학을 좋아하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의 눈에는 부정적 관심인 것이 소수에게는 긍정적 관심으로 통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 살인 등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폭 세계에서는 군대의 장성이나 된 것처럼 별을 달았다고 표현합니다. 조폭, 사이코패스 또는 그의 준하는 사람에게는 흉기난동을 벌여서 방송국에서 크게 다루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신 자살한 사람이 운동권 내에서 자살 열사가 되는 것처럼 흉기난동을 벌인 사람이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살인 영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이나 흉악범죄에 대한 유혹이 커지는지도 모릅니다. 자살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어느정도 지켜지는 것처럼 살인보도에 대한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효과의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